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촬영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선생님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할 것 같아가지고 전매추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배달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뭘 먹어야 되는지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지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 저기 PD님하고 아 참 우리 이런 거 먹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너무 고영양분을 먹게 되면 혈당이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잠오고 막 눈이 막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메뉴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ASMR 사실 원래 ASMR 잘 해야 되는데 네 ASMR 본의 아니게 ASMR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이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벽돌같이 생겼지만 이게 샌드위치인데요 그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브릭도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근데 이게 또 배가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킨 게 아우 포장이 너무 너무 정말 야물게 했는데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참치 같은 게 가득 들어가지고 자 빨리 줌줌줌줌 줌줌줌 더 줌줌줌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야채 가득 자 이제 빼주세요 고기 조금 있고 참치 이런 거 있고 고단백 이런 거 여러분 드셔야 돼요 알겠죠?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 드실 때 별로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드시고 나셔도 깔끔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저는 사실 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포장이 좀 많네요 이거 하나 집어넣고 우리 본사의 협탁이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여기는 테이프를 박아 놓으셨네요 저는 이거 어떤 거냐면 김밥이에요 김밥이 또 저처럼 통통하니 이쁜데요 보이세요 여러분? 김밥 줌! 줌줌! 김밥 키토 김밥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란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계란, 그 다음에 당근, 그 다음에 양배추, 참치, 묵은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 간단하게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좀 허기도 가시고 그 다음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또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? 자 올려드릴게요 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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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이거 드셔보세요 현미밥 좋아요 키토 김밥 좋아요 단백질바 좋아요 쌈, 채소 매일 먹어야 돼요 커피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물 좋아요 수시로 마셔주세요 견과류 너무 좋고요 마그네슘 매일 드셔주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미량 영양소부터 파괴되거든요 비타민 B 매일 드셔주셔야 돼요 싱겁게 드셔야 살이 덜 쪄요 여러분 근데 왜 저는 이럴까요? 달달한 음료는 기분을 안 좋게 하니까 특별한 날만 조금씩 드셔주세요 커피를 드신다면 오후 12시 전에 드셔주셔야 푹 주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체온이 1도만 떨어지셔도 굉장히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좀 주무시고 계셔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확 풀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?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저는 몸이 왜 이럴까요?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점매추를 통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돌아왔네요 여러분 자 줌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열심히 힘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재밌는 퀘스트를 찍어봤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찍어봤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또 점심 메뉴 뭘 잘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선생님도 댓글을 열심히 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뿅! see you later! 안녕!